보신 것처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전체 하락세로 이어질지를 놓고도 관심이 큽니다. 자금줄이 말라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단 돈줄이 막혀서 집 사기가 손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은행들이 막아나서 더 이상 추경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행권 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로 올랐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 자력으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 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3.6%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사람보다 팔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분양시장도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데 자기 돈으로 온전하게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분양에 몰리는 겁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 싼 가격에 그것도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보니 그런 건데요. 얼마 전 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 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고 이번 주 강동구 강일역 인근 아파트 분양에는 서울 기준 역대 최대인 16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집 사기도 힘들고 분양받기도 쉽지 않고 지금 이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장기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가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큰 폭의 주택 공급이 한 번에 이뤄지기가 어렵고 내 집 마련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고 싶다는 수요는 여전합니다. 서울 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 청년 4명 중 3명은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2위로는 자산 증식과 보존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부담을 꼽았습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